자, 34번이요. 지금 보니까 이 34번이 42% 정도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얘도 도대체 내가 어느 부분을 좀 잘해야 될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봅시다. 자, 때로는 이렇게 여겨진대. Those who can't do.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없는데 가르칠 수 있다? 좀 더 가보자. I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래. Those who can't do. 할 수 있는 사람들이 can't teach the basics. 뭐를 못한다?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인 거래. 자, 그럼 저라면 이때 시험장에서 무슨 표시를 했을 거냐면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기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소재끼리 연관성을 만들어 놓고 갔을 것 같아. 자, 그럼 잠깐만 봐봐.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뭔가 can do.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기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르칠 수가 없대. 이거 조금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아? 안 돼? 나는 조금 좀 되는데. 약간 좀 스포츠, 축구, 농구 뭐가 됐던. 실제 플레이를 졸라 잘해. 근데 그런 애는 기본을 가르치는 건 좀 잘 못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차라리 아까 위에서 자기가 뭔가를 못하잖아? 잘 못해. 그러면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이 말 이해되지 않니? 이게 고3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거 좀 돼야 될 부분이라서 내가 자꾸 이거 물고 늘어지는 거라니까. 봐봐. 실제 본인이 막 무슨 프로페셔널하게 플레이를 하지는 못해.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기본적인 걸 가르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플레이를 엄청 잘해. 그러면 오히려 저 밑에 있는 기본을 가르치는 거는 좀 잘 못한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더 가보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엄청 많은 거. 근데 그게 implicit, 되게 내면적인 거래요. not explicit, 외면적인 것이 아니래요. 이것도 되게 약간 붕뜬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되지 않나? 봐봐. 전문가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얘는 알고 있는 거지. 전문적 지식 같은 것들. 그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면화되어 있는 거라. 무슨 말일까? 좀 더 가볼까? The further you progress toward mastery. 네가 완전히 습득한 상태로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빈칸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갖다 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음 이어지는 문장 좀 더 가봅시다. 실험이 뭘 보여주냐면 엄청 실력이 좋은 골퍼와 와인 뭐... 이게 뭐야? 와인 에오가 이분들이 뭘 잘 못해요? 자신의 어떤 푸팅 앤 테이스팅 테크닉이라고 하는 녀석을 묘사를 잘 못해. 아까랑 똑같은 말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can do,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이미 내면화된 거라고 그랬잖아. 내면화된 거. 이미 몸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까? 라고 하는 것을 못 보게 된 거지. 이미 내면화 시켜버린 거니까. 차라리 외면화 돼버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구나를 볼 수 있거든. 근데 최고 수준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내면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걸 이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아... 하셔야 돼. 괜찮아?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린 다시 이거 이해 돼야 되겠다. 아 뭐가 잘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잘 못해. 차라리 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잘해. 이 느낌인 거지. 변하지 않고 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이거 좀 더 볼까? When I first saw an elite driver 그러니까 운전 엄청 잘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Do four and a half some somersault 공중재비 그때 그러니까 진짜 막 공중재비 도는 막 뭐 엄청난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 I ask how he managed to spin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세요? 라고 물어봤대.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하겠니?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않겠어 당연히? 내면화 됐으니까요. 괜찮아? 그러니 이어지는 문장 그 대답이 뭐래요? 그냥 Go up in the ball 그냥 볼 쪽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요. 그 볼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말투 안에 담겨진 것은 결국 자기도 이유를 모르는 거지. 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라는 말. 아 그러니 이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이나 거의 마스터하는 거 이건 다 어떤 느낌이라는 거야? 이거 이거 빰빵 외면화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다 내면화돼 버린 거지. 됐죠?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약간 암시적으로 드러난다고 이게 명시적 explicit 암시적 implicit 이 느낌 거지. 거의 문제는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나머지는 키워드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간들은요. 어떤 직관적인 이해 가지고 있는 거야.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직관적인 거 understanding of a route 어떤 길에 대한 전문가들은 직관적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they have struggle 부위단 하신 분들 진짜 나이스인데 뭐를 잘 하는 걸 되게 고생하신다는 거야? to clear express 뭔가 명확하게 모든 단계들을 표현하는 거 잘 못하세요. 이 느낌이지. 참고로 여러분들 struggl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 찾아보면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라고 돼 있지만 실제 영영사전의 의미로는 이거다 잘 안 될 때 쓰는 말이야. 쉽지 않고 힘들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를 잘 못해?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걸 잘 못한다 에 의미로서 쓰여진 거 맞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완벽에 가까워지는 과정적으로 더 멀리 가는 것이 빈칸합니다. 무슨 정답이 나오시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게 가면 갈수록 설명은 힘들어집니다. 가르치는 건 힘들어집니다. 이 느낌이 되시면 되겠네요. 벌써 정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의식적인 인식이 덜해질 수밖에 없다지. 당신이 때로는 어떤 근본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식이 이제 덜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implicit 돼 버린 거지. 이제 전문가 수준까지 가게 되면 소위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갑자기 A, B, C, D를 어떻게 아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A, B, C, D를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아는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즉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의식이 이제는 조금 떨어지면서 아예 내면화 되고 implicit 돼 버린다. 정답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됐나? 다른 선지 좀 볼까요? 너가 너의 워크에다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오히려 노력보다는 아까 뭐라고? 직관적으로 가게 된다. 그랬지? 노력이 아니라 직관이야. 1번은 약간 반대 느낌이 있었던 선지겠고요. 2번은요. The smaller number of strategies you use to solve the problem. 네가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은 전략을 사용한다? 전략의 수는 나온 적도 없습니다. 알겠지? 이것도 잘못 의역하시면 안 돼요. 전략을 덜 쓰니까 직관적인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건 너무 과한 의역이야. 그 전략이 이미 내면화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덜 쓴다는 나온 적 없죠. 그다음 show off는 뭔가를 자랑질하는 거 맞지? 얘들아. 자신의 훌륭한 스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건 나온 적도 없는 정보고 자랑을 왜 해? 4번은요. The more detailer oriented you are likely to be 가 될 수 있겠대. 그 어떤 업무의 완료를 위해서 네가 뭐 될 수 있겠대? 되게 디테일을 지향적으로 될 수 있겠대. 에이, 지금 이게 디테일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온 적도 없다. 그냥 의식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가느냐라는 그 수준을 얘기했었죠. 이것도 아예 그냥 개소리였다. 이 문제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아까 31번 문제에서의 해설 강의와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게 그냥 무조건 내용을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넘기지 마시고 좀 명확한 기준을 포착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럼 내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이란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이런 거 어떤 소재와 어떤 소재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한번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읽는 거랑 에라 모르게 그냥 뛰어가 보자 라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 지금 이 지문도 내가 그냥 막 읽고 넘어간 게 아니고 아, 할 수 없으면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가르치지 못한다. 에이, 관점으로 인과관계로 계속 읽어 나갔었던 거이다. 플러스 아, 결국 뭐가 아니고 뭐 쪽인 건가 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게 잡혔으면 선지를 좀 벗겨낼 때 훨씬 더 쉽게 나갈 수 있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치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